낙동강 아, 강바람이 침 앞을 스치면 본인 단어라만이 소식을 얻네 그린 애기서 오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은 누가 모시던 애야, 애야, 노를 쳐라 상대를 쳐라 낙동감아 강바람이 한 가슴을 헤치면 호요한 저녁 앞서 물결이 이리네 오라비 체례하면 시집 보내마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애야, 애야, 노를 쳐라 상대를 쳐라